준비. 출발. 자 내려올 때 중심만 잘 잡고. 잘 잡고. 자 띌 준비 벌써 띕니다. 됐어요. 띌 준비 벌써 띕니다. 벌써 띕니다. 됐어요. 띌 준비 벌써 띕니다. 됐어요. 띌 준비 벌써 띕니다. 고개 좋아요. 하루 코리 세트. 하루 코리 세트. 하나 더. 하나 더. 스팀 청소기. 감사합니다. 두 개 선택해 주세요. 쇼리야. 내가 한 달 했지. 진짜로. 난 진짜 너 때문에 눈물 난다 진짜. 친구다 진짜. 먹고 쑥쑥 자르라고. 캔 햄 세트 드리겠습니다. 또 하나 더 눈물 mathematic 아니에요. 이거 그냥 많이 juicy는거 Verb. 괜찮은데? rash절 från tai tai. 뭐야! 홍상 액. 와 와. 선공주행하자마자 홍상 드시고 싶어하시거든요. 와. amend스도 효도 하겠습니다. 박재민의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. geliyor 청소님이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. 본인이 원하는 자전거를 획득할 수 있을지 준비 출발 5개에서 2개가 안 보이죠 친구 세트 그리고 남녀 다운점퍼 쌀 딱 맞다 살아있네 신근호 씨 어머니가 다운점퍼 입고 싶다고 울고 계세요 어머니 장아 아버지예요 신근호 씨 눈물이 좀 어머니 제일 입고 싶었던 게 뭐예요? 오리털 잠봐요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했었다고 아 진짜요? 그 소리 듣고도 안 주면 나쁜 놀이 오늘 와서 앉아있었어요 서울부터 어머님이 어머니 거라고 써져있었어요 이거 작으면 안 될 텐데? 안 작아요 작게요 어머니 눈물을 주셨는데 어머니 눈물을 주셨는데 또 하나 있잖아요 친구 세트인데 재민이 사촌 누나랑 심근호가 결혼하면 요거 주면 돼요 한 짓 해놨다가 꼭 줄게요 아니요 재민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제가 오늘 하나라도 이렇게 딱 해놨는데 재민이가 제 대신 이렇게 그냥 너무 고마워 어? 나 며느리도 오늘 얻고 그냥 그냥 진짜 얻은 거예요 여기서 일단 한 번 뽑아봐 일로 갖고 와봐 제가 이거를 먼저 하나 뽑고요 만약에 뽑았는데 두 사람의 인연이 될 만한 걸 뽑으면 진짜 인연이다 이거랑 자 야 어린이 왜 나라는 거야 진영 씨 어때요? 진영 씨 너 가만히 있어 지금 물어봐야 하니까 어때요? 아니 저번에 밀당하시더라고요 어? 왜그러네 지금 하면 열심히 할 거지? 아니 저는 무릎 꿇어요 자 그러면 무릎 꿇고 한 번만 만나줘 전화번호 좀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? 전화번호 이따 예 박수부터 드렸어요 야 이산민 씨 예 아직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양옆의 거 안 누리겠습니다 무조건 저거 탈락하더라도 저거만 누리겠습니다 정말요? 예 준비 자 출발 자 내려옵니다 자 가속이 붙죠 자 가속이 붙죠 자 가속이 붙죠 점핑 점핑 그리고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페이스티 4경 아직 남아있는 풍선은 4개 준비 출발 자 4경 4경입니다 자 점프 자 점프 아하 자 점프 아하 점프 아하 점프 부닉점의 중심을 이미 잃었어요 send 그 주 flu 마침내 상하 종 4강 2 아니 진